오늘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산간에는 눈이나 비로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후에서 10mm, 눈도 1cm 내외로 내리겠습니다. 밤이 되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는 5mm 내외, 눈은 1cm 내외로 많은 양이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서부, 제주도에 새벽 한때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남북도와 충북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점차 기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가 되면 기운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두터운 월트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상태입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와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 10도, 대전 12도, 광주도 12도고요. 대구와 부산 모두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